와, 완전 오랜만이야. 와, 완전 그대로네? 너무 오랜만에. 진짜 어떻게 똑같아요, 진짜. 예전이랑 엄청 똑같네. 너무 예쁘네. 진짜 여기가 완전 메인 스팟이었거든요, 촬영하는. 우연히 도망가다 만나는 장면도 찍고. 누구냐? 대박. 저기 밑에서 불뽀뽀를 했답니다. 완전 애기 때. 정확히 기억나네.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데? 정말 오랜만이죠? 그거 한 3년. 3년? 3년? 남산타운은 항상 여기를 지키고 있네요. 내 꿈은 이게 4가 아니야. 장가 제끼고 우리나라 1등. 근데 저는 여기 보면은 여기에 계속 다리가 흔들렸던 기억이 나요. 여기서 되게 관광객분들도 사진 많이 찍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많은 사랑 받았기 때문에 또 이렇게 다시 제가 찾아올 수 있는 일이 생겼겠죠? 너희들 그 소문 들었어? 우리 동네 언덕에 작은 유원지 하나 있지? 응. 거기 옛날에 망했잖아. 응. 근데 거기에 진짜 잘생긴 마술사가 산대. 아, 여기를 또 왔어. 내가 제일 먼저 온 건가? 뭐야? 진짜 아무도 없어? 야,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네. 여기서 진짜 수많은 장면을 찍었어요. 안나라, 수만나라의 약간 메인 장소였는데 저의 집으로 나왔던 공간이고요. 그때는 이제 약간 마술사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왔었거든요. 안녕. 이거는 약간 이거 셀프로 밀어야 돼요. 이렇게 약간. 저기 스위치만 켜는데. 밀어, 밀어. 셀프 회전목마. 짜잔. 다 어딨어, 애들? 우체통. 이 우체통 안은 시공간을 초월한 또 다른 세계야. 우체통. 뭐야, 여기.